야 빈철아 계속 이기면 돼! 계속 이기면 MMM 안 빨려 이겨서 형 MMM을 딱 평균 만들어두면 와 근데 징크스가 개삭이긴 하다 얘들아 징크스 잘하는 애는 진짜 아파요 아니 밴 해야겠다 내가 웬만하면 내가 밴 안 할라 그랬는데 이거 밴 해야겠다 형 이거 담배 한 줄 알게 어 골드 2 찍고 일어나서 김봉준 표정 보고 싶다 아 인정 어 아 내가 단날 거라 아 가이소 빨리 끊을까 어 어 카이사에 저거 시기와 진리요 여보세요 사페씨 그 뭐냐 봉준이 그 쓰레기 버렸고요 저 빙튜브랑 그 듀오 좀 하겠습니다 빙튜브 인정인가요? 아 연결했습니다 네 이래야 뒷말 안 나와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야 카이사 진리요 좀 북같은데 이거 인정 아니 우리 조합도 좀 좋긴 하다 저거 비애고 크면 저 못맞겠다 응 비애고 잘하네인가 단 녹턴 대 비애고 하면 녹턴 이길걸 상대 10만원 정도야? 응 상대 10만원 정도야? 응 10만원 7만원 7만원 17만원 정도 좀 많이 했네 비애고 이 새끼 내 유튜브 보고 했네 마 7점점이야 쓰레기야 아 형 유튜브 보고 했으면 부탁했다 가보자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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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도 갑시다잇 응 야 화장실 금방 어떡해 학교 가볍다 야채 komplettes 야채맛 야채맛 톨 Garde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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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품 랜턴? 명품 랜턴? 이 새끼 많아 랜턴으로만 쓰는 중? 이거 탑 탑 탑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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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거 하나가 없다. 6랩이야? 안 될 것 같은데. 이거 나갔어. 내가 봤을 때. 좋고. 요네 큰다. 요네 큰다. 10원은 크면은 나랑 몇차벌어지는게 안되네 쟤네 용친다 1룡까지는 좀 싸우고 싸우고 아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래 빌어 2룡이 없어서 둘 다 높을이지? 오주나 높던? 오주나 높던? 좋고! 나이스 바스 바스 좋다 바스 그라운드 여통 오주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죽나봐 아 근데 개잘 돌아왔다 이거 야 이거 돌아오는데? 어 어떠셨나요? 뭐해 야야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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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호흡 뭐야 어 잘하는데 왜 졌지 아 깔끔하잖아 진짜로 아 아주 참된 서폿이야 아 10만원 바텀이네 갈게 먹자 먹자 갈게 갈게 먹자 10만원 바텀이네 요네가 하는데 잘 내려온다 요네 느낌 있네 진짜 오즈넉타이씨 엄청 오즈넉 오즈넉 슬롱 아 까비 와 수면 존나하기네 타이밍 질리언 아 뭐래 어 괜찮아 괜찮아 오즈넉타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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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즈넉타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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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슬래시 너무 맘에 드는데 아 아 참 된 서폿이야 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음 챕을 하겠구요 믿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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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땡탱탱탱탱 우리도 텔 탔다 녹턴 궁합 공주 녹턴 아 돈이 너무 예비한데 히바나 밑에 빨갱 공주 용 났고 용 났고 근데 얘네는 못 먹을 것 같긴 하다 어 어 팔을 찐나러 아아 아 나 나이스 나이스 조커 나이스 용 맞으면 되겠다 용 용 조커 진이 와야돼 진이 와야돼 아 가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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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아 팀은 좋다 깔끔하다 팀은 뭐야 드디어 나에게도 팀이 예 찼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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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느낌 있네, 스레시. 야, 야, 이거 다음은 내 신발이 뭐야? 이러면 조여야, 기다려봐. 주고 내가 미드 커버 갈게요. 어차피 그렇게 빨리 못 밀어서 미드가 더 빨리 될 것 같아. 안 줘도 돼, 이거. 야, 뒤에 심하나? 뒤에 심하나? 아유, 끝마다. 아, 보여주나? 보여주나? 될 것 같은데? 잡았다. 조콘, 녹타. 스레시야, 대기하자. 응, 대기하자, 대기하자. 음, 좋다. 기다리자. 끌어들임. 대기하자. 아주 좋다. 깔끔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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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하나 더 먹고 왔으면 해줄게. 비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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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에고. 아, 스레시 느낌있네. 5탄 세레시는 저 시발 타워 같이 치고 있는데, 인정? 전렁 나왔고 시방 전렁 갔다 무슨 일이야 이게? 못 가 못 가 못 가 비에고 미드 쪽 바뀔 것 같아요 얘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냐 집 갔다가 집 갔다가 조이가 존나 아프구나 아 근데 우리 요네가 더 아파 지금 용도 다 하고 있죠 지금 전렁 탑 탑 탑 야야야야 맨턴 맨턴 와있어 키해줄게 사로자 아 아 야 피해보았다 아 아 아 누굴 수 있었네 이거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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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러 해 우리 때리고 있거든 조커!!! 아! 느낌 너무 있어 우리 팀! 잘한다. 아니 이건 그냥 팀이 다 잘하는데? 팀 다 잘해. 아 알았어 알았어. 아 이 새끼 또 또 징징대네. 내 애한 건 아니야 얘. 이러면은 임피로 찍어 눌러야겠다 그냥. 순도 못 쉬게. 고엠퍼 말고. 팔긴 애가 조입밖에 없어서.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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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! 아. 아ik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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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요요 여기 지금 됐다 겁나는거 아니야? 응 좋은가 각각 싸움 해야 되지 타이사가 오는구나 와 어 요네 뭐야 눈을 왜 이렇게 잘해 아우 상대 플레스가 생각나야 돼 상대에 빡질 나 아 아 바론한테 맞았어 그럴 수 있어 아니 이게 아 이 정도는 넘어가자 이 정도는 다 뺏듯이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바로 같이 끌고 가자 아 아 엑스레스 참맘이 드네 아 고놈 참맘이 드네 랜턴 양치? 응 랜턴 랜턴 존나 양치 하하하하 용돈 올라가는 소리들입니다 빙고 가자 바텀 가자이 땅 넉턴이 미드에 무거운게 와드 타올라는거 치아올라는거 왜왜왜왜 같이 가자 뭐야 이거 아 지지 안 지지 요네가 아우 렌턴 원툴 눈 깔끔해 아 렌턴만 잘 듣는데 안 돼 쓰레쉬야 괜찮아 괜찮아 와이스 깰꼬아아아 탓샷 탓샷 아 쓰레쉬 너무 깔끔하다 와 요네 ㅈㄴ 잘하네 근데 아 그러게요 게임 이래야지 이래야지 아 이거 요네 줄게 어 뭐야 이거 몇 점 줬어요? 14점 이 형빨 별로 안주네 14점? 아 12점인데 그만 따라가라고요 지렸다 쓰레쉬 깔끔했다 아 근데 형 나 졸린데 어떡하죠? 아니 아니 변체나 아니 이제 시작인데 아하핰 어? 아니 이제 시작인데 무슨 소리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루 장하자 1패하면 가면 어때? 아 오케이 1패하면 아 여러분들 인정? 1패하면 형도 자러 가고 나오세요 어 어 나도 저녁에 잠깐 갔다 와야 돼서 저녁에 뭐 있어요? 그니까 합방 잠깐 갔다 와야 돼 아ega 캐 other 아 dud Beth 어 어 아 흐 아 그건 아 married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와 나 이 연습 얼마나 많이 해보냐 이 연습 진짜 10시간만에 하는 것 같았지 형들 패 패 패 승패 승패 패 패 와 진짜네 그니까 배인? 이거 원딜 배인인데? 괜찮아 배인이랑 카이사 하면은 반만 가면은 나쁘게 카이사가 좋아서 아 근데 오피크 아이디가 왜 저래? 뭐야? 강덕구마유신데요? 강덕구마유신 여러분들? 아 게다가 저 친구 실버 1인데? 어? 실버 1이 왜 잡히지? 그니까 전 시즌 골드라서 그런가? 아 아 아 시발 뭐고 이거? 왜왜? 아니 탐 뭔데? 뭐야 탐 아 시발 딩거 원챔인데? 조합만 보자 일단 조합 잠깐 보고 아 졌다 이거 안돼 안돼 다 잘래? 근데 미드가 좀 잘해 우리 미드? 응 어 미드 좀 잘하네 아 탑이 시발 탑 카밀이라서 저거 그냥 땡겨서 먹으라고만 하고 바텀 위주로 시팅 좀 해서 굴려볼까? 해보자 해보자 정글로틸러스인데? 어 뭐야 얘네 정글로틸 맞나? 정글로틸 뭐야? 정글로틸 개쓰레기 아니야? 아니 모르겠네 저게 되나? 왔넙 정글로틸이? 아 스왑일 수도 있겠다 스왑이겠지 정글로틸이네 정글 카밀 아니 정글로틸 어? 정글로틸인데 여러분들? 네? 감사드렸어 어 나이스 나쁘지 않더라 저거 아니 저거 정글로틸이 되나? 그 뭐냐 정글로틸이 되나? ㅈㄴ 느리지 않아요 여러분들? 정글로틸? 정글로틸? 저걸 하는 애긴 하네 저걸 하는 애긴 하네 야 카덴 가도 돼 진짜 이거 계속 아니 근데 숙박 때문에 내가 집을 할 때 숙박 근데 쟤 여친 들었네? 아 정글로틸 많이 안 돼 아 좋대 좋대 아 임빼 올 거 같은데 임빼 올 거 같은데 뭐라겠는데 아 딩거 상탐 좋다 아 딩거 저거 냄새난다 저는 하루일간은 안 궁금한데 왜 말하는 거에요 근데? 아니 그건 들쩍치고 저거 둘로 빼먹고 시작하는 거 맞네 저거 성공하면 개의적이긴 한데 김께도 되나 김께도 되나 네? 김께도 되나 이거 진짜 형이랑 나랑 빡힐 해야 된다 어 어 아 미가 좀 잘해 진짜 이런 판을 이기면 돼 이런 판에 레드 사이트에 이런 판에 이긴다? 그럼 끝난 거야 진짜 야야야 블루 빼먹었다 저 성공했어요 블루 빼먹었다 저거 하 하 아 아 아 카르마 아 뭔데? 이거 싸네 이거 제발 와 이걸 이렇게 오네 그러고 가네 와 노티리 이게 평타 그게 있어가지고 존나 늦네 오빠 땜에 와 저 오빠 땡이 간다 저거 형들 이거 실버가 잠깐만 바텀? 1렙 알리에다가 존댓네 인생 망해 아 잠깐만 저거 노티리 저길 블루로 가는 건 아니지 아니 가면 백업 돼 알리도 가고 있어 그래 내가 바로 가는 척 바로 가는 척 쟤가 못먹고 말이야 아 근데 이거 베인이랑 다 오거든? 나도 가는 거 다 오거든 낫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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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 우리 1렙이야 아 잠깐 맞게 이거 맞아? 이거 아닌데? 아니 왜냐면 우리 다 1렙이라 아 아 저거 존나 아깝네 레디 딜 안 죽네 저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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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건 했다 그래도 천천히 물려야겠다 조커 그라운드 여동 천천히 괜찮다 이거 힐이 있어서 괜찮아 아 포션이 있어 괜찮아 베인 상태가 안좋고 물로에 레드까지 있어가지고 그라운드 여동 천천히 천천히 철거 탑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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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 탑승 롯 탑승 이 친구야? 아니 이거 씨발 이거 뭐야? 아이야! 아 진짜 씨발 아니 그걸! 아 조금만 씨발 답답해 너도 야 이 씨발같은데? 아 나 혼자 해야겠다 이 씨발 과학병 걸린 새끼 있네 와 저 죽으면 안죽냐? 이런거 역전하면 진짜 대박이네 어? 아 안될거 같은데? 비행기 와가지고 와 이거 이거 나 떨어봐야 다 바꾼다면서? 아 아 오케이 야 노텔 다 때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뭘 하지는 못하네 ㅈ 됐네 아 이거 개 망했다 진짜 씨 아 미니언 나와 이 씨발잖아 아 이거 힐 속 쫓아가려고 그래 나 이거 궁을 써서 다이브 가능하나? 나 나 나 나 나 아까도 있어 와 ㅈㄴ 아쉬운데? 아 이거 못 깔았는데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둘 중 하나라도 잡아줘야 돼 와 형 진짜 말고 아 이거 하나는 잡았어야 됐는데 아 그냥 쟤 따라갈 거야 따라가면 씨발 그림자로 따라가고 도망가가지고 따라갈 거라고 했네 근데 막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야 우리 딩거가 이거 지금 잘 컸 존나 잘 컸거든 보이지? 어 딩거가 개 잘 컸어 카미 숨동 멋있죠? 또 땄어 아 또 땄어 또 땄어 아 또 땄어 또 땄어 CS 차이 2배에다가 피토로 좀 하는 애라 야 어차피 후방 가면은 콧길버가 내가 하여튼 훨씬 좋아서 아 또 땄어 아 나 육넴 안 되지 아 프리징이 존나 당해가지고 씨 너무 빡세네 아 아 아 아 잘 안되네 쟤 다 물먹으리라 나이스 딩고 잘해 딩고 잘해 딩고 잘해 아 빅토노 조금만 더 안주면 되겠는데 저 애들아 살기엔 힘든데 아니 뭔가 말하네 진짜 딩고 말다니까 이러면 더 할만하지 딩토노 저러면 순동칠걸? 여기 와드 상태 어때요? 어 있어 있어 내 포켓 나 두꺼움이 먹고 안전하잖아 칸이 안벌려 너 나 여기 들어갈게 이러면 빅토르도 할만하지 않아 아 좋겠다 이러면 큰일났네 지금 아 저거 못막는데 이러면 아니 쿵쾅밖에 없는데 가르마 올라갔다 뭐지 로티링 다 올라왔네 나이스 아 딩고야 나이스 어 뭐야 딩고가 죽었다 뿅 아 아 이거 용 챙길래요? 아이다 나이스 해야 되는데? 빅토로 오고 있다 나 공도 있거든 아우 아 뭐야 아 벽뿐 뭐야? 아 이거 와 씨발 빅토로야 이거 다 따야돼 아 이거 방금 벽뿐 뭐야 빅토로 씨발이야 벽뿐 아 이거 다 땄어야 돼 아 이거 다 땄으면 빅토로 조금만 할만한데 아니 아니 니가 못해먹고서 이렇게 아 이거 왜 안봐줘 어? 아래쪽 아 아 아 나이스 야야 빅토로 제압 먹었다 아 아 와 달리기 존나 빠르네 진짜 아 아 쟤네 전력 먹어서 이거 이거 올텐데 그래 이거 진짜 녹트리 사라 먹는 수준이거든 네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싸워레 싸우 흔들리지 마라 야 아 잘했다 더 틀 더 틀 더 틀 윗쪽으로 윗쪽으로 아 최선이다 아 상 один 좌 더 아 제압초보 저지랄 아니 이거 웰설의 철벌 모틸 없는 수준이야 이거 저지랄 아유 씨발 아유 씨발 소새끼야 소새끼야 아유 씨발 그걸 쳐바놓고 쳐지랄 아니 그 바로 아니 바로 끈보단 말이야 아 바로 끈보단 말이야 빨리 잡아라 아 씨 아니 가해져도 저걸 못 잡네 정신같은게 끌어들여동 쳤다 가고 있는데 뒤졌잖아 고통새끼야 그라켓 그라켓 나오긴 하는데 그라켓 나오지 아리랑 시야가 너무 잡혀있는데 응 시야를 못들어도 베인 진짜 잘 커가지고 이틀 이때 이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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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틀 이제 크라켓 뚫긴 떠거든? 그르르르르르트 요동~~ 나이스 딩고야 딩고 발음 엄청 빠르지 않나? 나도 빠른 편이라 딩고가 이제 빼야 될 것 같은데 야 애들 다 못 보인다 너무 무서운데 시야가 없더라고 카메라에 빡빡빡 카르마 이쪽 렌즈 없지? 노틸 공 빠졌어? 체도는데? 이거 핫도 한번 싹 보자 딩고도 없어서 노틸도 공 없어서 이거 한번만 잘 싸우는데 나이스 나이스 뭐 ting고가 지금 와 딩고 쟤나 쎄는건데 미델 위문사 으하 음 요,먹자 요,먹자 으으 7. 14. 15. 15. 18. 21. 20. 21. 아 이거 안되나? 가게 B인데? 나이스 칼 맞고 이거 안 되나? 나이스 나이스 딩고 존나 셀 딩고 형 와 딩고 개 셀 와 존댈 뻔했는데 와 진짜 할만하다 이거 진짜 할만하다 이거 이거 피들 딩고 빅토르 조합이랑 베인 딜러기 존나 빡세거든 진짜 쟤네 CC 걸릴 거 존나 많아 쟤네 CC 걸릴 거 존나 많아 쟤네 CC 걸릴 거 존나 많아 아 이거 더 빨리 은신까지는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야 바론 ㅈㄴ 빠르긴 하네 진짜 손잡이긴 하네 한둘이라도 잘라 놓고 가야 돼 시야가 없어가지고 바텀 좀 먹어야 돼 바텀 좀 먹어야 돼 루토라야 양보 다 했는데 탑 좀 막아줘라 이제 가야 돼 한 세.. 세위브를 먹어야 돼 이거 한 입까지 먹어야 돼 우리 정글 들어가 베인 올라간다 이거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 이거 카밀 쪽으로 다 올라간다 쟤 바로 훔쳤다 쟤도 올라왔는데 쟤도 올라왔는데 뺐다 뺐다 얘네 오케이 누구야 이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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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이야 씨발 와 대킬 진짜 쉽다 야 미쳐들 끌 것 같은데 아 까비 저 안 죽냐? 한대봐 아 대까비 저 레드 들고 있어 방금 베인 그렇게 잘건데 아무것도 못 진짜 이거 딩거 있을 때 한타하면 할만하겠는데 아 빅토로 왜 저래 아 빅토로 제발 그거 아니야 사려 사려 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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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쪽 시였다 자이 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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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 나 이거 딩거 와야 해거든 일단 내가 그리고 Built 이거 빼야되 와 나 이 엑그 되긴하는Ste 아 이 엑그 되긴하는데 시발 뱀짤랐어 뱀짤랐어 뱀짤랬어 뱀짤랬어? 뒤에 뒤에 제드 나이스 노트륨 밑에 노트륨 밑에 뱀짤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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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이거 내가 살아야 되나 근데 뱀짤랬어 잘한 거 아니에요? 뱀짤랬어 뱀짤랬어 이거 뱀짤랬어 죽는게 나 진짜 뱀짤랬어 내가 불이해서 뱀짤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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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printed руning 뱀짤랬어 나이스! 아 까비 아 나이스! 아 까비 아 이러면 괜찮다 바람을 까겠다 아 이거 맞아 카밀 바텀 노트에 왔느냐? 쟤들가 지금 신발 괴물이 안다 지금 계속 그러면서 쟤 나 없다고 바로 몰랐는데 이거 프로가 블루가 빨리 와줘야되는데 초시에서 이거 빅터루도 잘 커가지고 카밀 계속 바텀 보는데 이거 이거 바로 쪽으로 가야돼? 어 이거 이거 딩고 쟤나 쎄 이거 이거 여기 그거거든? 핑화거든? 이거 봐봐 티아 뚫자 아냐 이거 카밀이 딩고 텔이 있긴 한데 딩고 텔이 있긴 한데 아 이거 텔이 좀 너무 아까웠어 근데 이거 딩고 쪽으로 몰리니까 아냐 아냐 바론가 이러면 바론 나가는데 바론가 바론가 간다 바론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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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알리야 안는데? 너? 아 씨발 뭐야 이거 다 했다 너 할거 다 했어 다 했다 너 할거 다 했어 할거 다 했어 할거 다 했어 할거 다 했어 할거 다 했다 다 했다 진짜 다 했다 아니 나 이거 가다가 뭐해 징긴거지? 광검 형들? 노틸 궁인가? 나 베니 쪽으로 확 날라갔는데 나이스 나이스 요동 칠다 요동 차 그란드 요동! 2차 까지 되겠는데? 가네 가네 응 이거 카카오톡 돌리다가 못 챙기는데 뭐야 이거? 뭐야? 붙였어? 너 뭐해? 애들 내 정도 하는데 이거? 너 뭐해? 와 근데 나 딘거 이렇게 잘하네 처음 봤어 형들 와 그리고 얘 거의 음너전도 하는데? 존나 믿음직스러운데요? 아 개쎄다 이제 컸다아 다행.. 다행이.. 가위만 나면 되네 가위만 나면 되네 아 티브가 엄청나게 힘이 들었네 물렸다 물리는 건 아닌데? 나이스 아 티브 뭐야? 우리 바로 뒤에 있어 노틸 아무것도 못한다 노틸 메종대한다 애들 팔 다 짤만 하면 메종대 나온다 근데 메탈 나갔다 메탈 나갈만 하겠지 ㅅㅂ 진리 이거 따이브도 안 돼? 따이브도 안 돼? 바텀 밀, 바텀 밀고 있어서 배치만 해도 돼 마드 아 공이 있어서 나잖아 노틸아, 나 앞에서 노틸아 저게 안 죽냐? 쟤도 필, 쟤도 필 여기 밑에 아 다 필인데 근데 와 알쓰 살짝 뺀 게 나 봅니까 나 잘렸으면 안 되는데 버스 타자 성태야 나대지 말자, 니가 센 게 아니고 딘 거 같은 거다 성태야 저거 나대지 말자 저거 나대지 말자 럭제잇 갔으면 베스트 형인데 럭제잇 갔으면 베스트 형인데 종략을 가라구요 아니 근데 형은 어디서 죽었어? 나 지금 밑에서 왜 밑에 갔지? 쏘리 아이씨, 왜 빼는 건가 나 2층에 들어주려고 남겨라 다 같이 가가지고 업체 까면 될 거 같은데 어, 업체가 죽는 거 있어 배인만 잡으면 야, 아무것도 못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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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왜? 너들 뭐해? 나 가이디야 봐둬 아 근데 여기 숨어있다 끝나나? 그냥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끝났다 베인 저거 딜 못먹어 저렇게 커도 딜러 상황이 아니라 빅토로랑 저거 딘 거 아닌데 딘 거랑 딜을 못먹어 베인 이거 잘 커도 바로 나오긴 하거든 사야가kap 치아가 좀 비치기 올라간다 이거 빨리 봐줘 빨리 봐줘 여기 봐줘 여기 봐줘 여기 봐줘 아 좀 뒤져라 아 네 옆에 봐주지 오케이 쟤는 어차피 짐 먹으러 가야되긴 한데 뭐 바로 못가 바로 못가 와 진짜 못하는구나 용이랑 챙깁시다 형님 오케이 뭐에요? 존야 를 가면 되나요 여러분들 존야 갈까? 아니 형 어 쏘리 아니 형이 나 들어가는 거 봐주면 돼요 왜냐면 공포니까 형이 폭죄이 나올 수 있다니까 아팡 너 쪽 봤는데 나 노티를 따라왔어 쏘리 왜 뒤를 따라왔어 됐다 오케이 네 뭐야? 아 다행히 넘어갔다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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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가죠 저는 어차피 짐 먹어요 페인만 본다 나 나도 페인만 볼거야 아 나도 페인만 볼거야 페인지한테 안되네 위에 진짜 생각 없이 상자 피큐 우리 팔 다 길거하네 근데 이거 체드도 개피야? 뭐야? 풀 빠졌는데? 아 내가 아예 빠졌다 게임 본다 게임 잡았다 할 거 가했다 진짜 빅토로 살았고 아 뭐해? 어차피 딩고가 밀고 있어 상관없어 딩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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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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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런 판을 느낀다 아 이거 진짜 딩고 캐리다 이건 아 진짜 이거 명예 줘야돼 진짜 다 줘야돼 이거 와 딩고 잘했다 와 딩고 진짜 잘했다 배인이 킬 먹고 이거 못해 못해 배인이 못한게 아니라 빅토로 피들 딩고 있어서 티를 못 넣어요 아무리 잘하는 배인이라고 뭐 할 수 있는게 없어야지 개달했다 와 이걸 이겨내 이걸 이겨내 4명 중 좋았다 좋았다 깔끔하다 아니 여러분들 이게 그 뭐냐 원래 거기서 존나 터졌어 알지? 우리 블루 먹다가 초반에 블루에서 터졌어 초반에 블루 먹다가 거기서 배인 2킬인가 3킬 쳐놓고 그니까 그냥 터졌어 거기서 게임이 근데 이거 딩고때문에 이긴거야 진짜 진짜 나 밥 먹을래? 아니요 나 배 안고파요 배 안고파? 응 살짝 졸리긴 하네 맞지? 아 그니까요 4명 연승은? 아 네 이런 연승은 나 1패 하고 하는거 같아 1패 하면 1패 하면 선치 몇점이에요? 66 66? 3파릭이 올라오네 아 1패 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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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피들이 존나 좋은거 같은데요 피들이 좋아요 갱도 초반에 딸을 찝어줄만 하고 하타도 계속 아니 피들이 어려운게 그 궁각 잡기가 존나 빡세 응 아니 궁각 잘 잡네 그 궁각을 잡으려고 일부러 빨아와야 돼 궁각 존나 잘 잡네 1패 3개 1패 innerhalb 이 gal 진짜 봉준형 자는데 진짜 골드에 찍어놓고 싶다 아 골드에 찍고 바로 잘꺼 그리고 나 집갈게 아 왜 가요 태연이 여기 데려다 놓고서 여기 세요 그냥 나 지러가네 아 저 새끼 하면 또 시발 좀 떨어진단 말이야 아 자고 나면 잘하겠지 저 지금 김문준 멘탈이 나갔어요 지금 제 생각을 못해 게임하는데 제 멘탈이 나와가지고 아 네 아냐 아냐 피곤해서 저래 저 정도는 아닌데 피부돼서 애가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졌어 약간 무식하게 잠을 안 자고 그냥 계속 생각 없이 돌린다니까 판 많이 한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컨디션을 봐가면서 해야지 고유 등이 찍고 자고 일어나서 나 오늘 합방 갈 때 봉전이 듀어 하면 되겠네 다른 애랑 잠깐 베베 숲 관리자님 별풍선 158개 알로하 알로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알로하 카페형이랑 하면 되겠네 아니 저 봉주는 지상이랑 잘 맞아 어 인정 근데 지상이가 지금 골드 1에 거의 지금 좀 있으면 승급전이라 지상이가 그래도 계속 골드 1에 붙어있던데 어 구독권 말고 형이 퀵뷰드리면 안 돼요 구독권은 제가 없는데 어 어 4 И 2 4 5 5 6 5 그러나 라고 됐어 우리가 항상 진 이유 이럴 때 또 밥 쳐먹거든요 여러분들 공연하잖아 연승일 때 밥을 쳐먹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연승 기운이 떨어져요 알죠 여러분들 그럼 져야지 가보자 가보자 형님 오늘 갔다 몇 시에 왔는데요? 나 금방 와 어 금방 와요 어 나 짧은 합방이야 근데 벌칙으로 도미노 말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나? 뭐? 1억 넣고 코이다게 와 이거 X 되겠나 사페랑 애들이 안 할거야 3억 넣는 중 2억 넣는 중 4억 넣는 중 5억 넣는 중 5억 넣는 중 주말 롤은 어 진짜 뭐하는히도야 팀은 나 잡아줄래? 저 그게 없어요 아 없나? 할 수 없긴 아 근데 이거 미드 상이 안좋네 우리 미드? 어 뭐 잡아주네 김 깎아? 응응 아 굉장히 싸아 피고 킨대 정도를? 아 럭스? 럭스 괜찮을래? 킨대라서 괜찮긴 하겠다 나사스에 이거 역법 할 거긴 한데 이거 연기 해줘야 됐대 아 얘네 조합 X갔네 갑자기 조합 X나 좋아했네 근데 문도에 유미 나오니까 와 이거 조합이 너무 좆같은데? 아 새끼야 안죽겠는데 아 죽나보라고 아니 이거 정말 이거 3AP라 문도 죽냐? 너도 오늘 형이 죽여야나 근데 아니 우리 조합이 아니 우리 조합이 X나 뭐냐 이거 아 근데 우리가 아니 근데 우리가 궁이 괜찮아서 아 크면은 죽나 쓰긴 해 어 이러면 군도전거인가? 아니 골드에서 여러분들 조합은 필요 없어요 진짜 진짜 아까 맞잖아 원딜 탑 X나에 미드 바루스에 원딜 앞 힐 나오는데 또 졌어요 여러분들 미드 킨드레드 네 이거 어 미드 킨드네? 루시안이 개패지 않나? 순두부 시탠데 킨드? 그러게 네 그니까 킨드 표식도 먹어야 되잖아 표식 뭐? 표식 포기하고 해야 되잖아 뭐야 저거? 루시안이 개패지 루시안이 개패지 루시안이 개패지 루시안이 개패지 루시안이 개패지 차가가 낯 탑 탑 야 저 새끼 아이디.. 아이디 봐봐. 잠깐만 잠깐만 미디어 미디어. 진짜 멘탈 안 좋다 킨드. 들어오는데? 야 와드박크 뺐게. 온다. 이거 우리 블루 먹는 거다. 내가 블루 참기블루 갈게요. 견제 오지는데? 뺀다 얘네. 럭스가 밀어냈어. 뭐? 다 뺐지? 캠 켜도 돼? 어 다 왔어요 캠 켜도 돼. 먹는다 얘네. 이거 가자는데 얘들이? 어 너 가는 거 아니야? 진짜 너 가는 거. 어 가면 좀. 아 근데 저 뭔도 땄어야 되는데. 아 왜 이렇게 게임이 이상하냐 아까부터 씨발 오늘. 하녀를 입ượ는 거였는데 과일 때문에 남아야지. 아니 저 뭔도라므로 안 딴다니. 아 근데 게임 이상하네. 운도 일단 필 빠졌다? ㄹㄹㄹ 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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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ㄹㅇ cy Ав어로 string ㄹㄹㄹ뚰 których 도둔 나이스 문도 별로 들고 있었어요? 아 모르겠다 못 봤어 너야? 한 판이 제대로 되는 판이 없네 문도 근데 이거 레벨 2거든? 레벨 2렙? 그 게임 온 거야 아 이 지랄아 이 피곤은 나와 함께 존재하고 나와 함께 편하고 아 이 지랄을 안에 저걸 지랄아 아 이 중심 같은 게 진짜 아 이 중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가 퀸들 한번 따야 돼 1, 2, 3 뭐해? 아 진짜 군신같은게 치아를 하네 진짜 뭐해? 리드하자 아 아 알겠지 떙 아 아 리드먹을 거 이 시바 일렴 아 아 히힛 별 씨발 병씨같은 새끼를 다 보게 돼 진짜 다운다 이거 브라이인가? 아 진짜 브라이 아 조그마한 엮겹네 진짜 개 엮겹다 좀 봤던 것 같다 여기 와 존나 엮겹다 시발식이 진짜 저거 노공인데 미친 새끼를 다 아유 중알아침부터 지랄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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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썼어 뭐야 이거 AP나 썼어 하아 너 야들 아으아 아으아 와 진짜 맛있어 어 퀸드 이장 따라해볼까 어휴 지랄 한 방 먹어봤는데 어휴 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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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깼다 여깼어 시발 어 나이스 타 아 트트겠다 아유 정상인 라인 하나도 없네 시발 문도 살짝 올라갔는데요 그만물을 틀어라 저렇게 하키고 이씨 이주임이 미드에 플랜트 아 아아 정신 나올 것 같다 아 아 까기 어 뭐야 앉았는데 보너스가 보너스가 아닌데 괴물인데 시발 보너스가 아니라 이거 뭐 뭐야 이거 아니 어 아니 뭐 어 가자 아 아니 이 새끼 존나 세네 아니 뭐야 이거 아 아 성장이네 갱 한 번만 개업 보여줍쇼 진짜 존나 나소스 제약 한 번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이랑 제대로 하면 되는데 병신이 시발 아 존나 역겸이 진짜 아 또 멈추 아 이빨 이빨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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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은 나 젊나 빡세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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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 자라 참 못해 미싸네 럭스kg 저.. 아.. 아.. 네.. 러스 다이브 할 거 같은데 나스 이바에 거리가 안 돼 낯섰어 없이 안탈이 어 낯섰으면 못막아 낯섰으면 스택은 많이 못삭긴 했는데 던진다 던진다 아 이거 못 챙겨야겠다 지랄함 지랄함 아 저런새끼들 대가리 총맞았나 총맞았으면 좋겠다 아 저런새끼들 대가리 아 저런새끼들 대가리 3영까지는 펴야겠지 탁스에다 아 저거 아 아 아 아 낫서스를 태어리긴 해서 이주름이 있자면 아 밴드 어? 온다 나이스 뭐야 야 야 야 야 나선스 씨발 개물맞다 사람 불러서 사람 불러서 사람 불러서 씨발 개물맞다 사람 불러서 사람 불러서 씨발자라 사람 불러 이 시발이잖아! 사람 불러 이 시발이잖아! 저 사람으로 안 된다고 그러고! 내가 다 heat 가능할까요 kkk 영상이 정신이 멸fill home 이용하기 관련해서 한 번 들리자 왜요? 혼자 아냐? 어흐 아 어 아 어 아우 아우 와... 멀다 된다 와... 참... 유미달 버티스 안 죽는다 문도라 이거 나소스가 인도를 stronger 안 죽는다 슬픈 뱀 뱀 끝 루시아 1번 제대로 했으면 침착이만 했는데. 루시아 1번 제대로 했으면 침착이만 했는데. 안 죽는다. 루시아 2번. 루시아 1번. 아니. 이거 뭐야 3 넘는데? 이즈윙이? 이즈윙 위협이 위협이 여기 아 시발 아 윙리단 났어 아 시발 뭐야 이거 안 죽는다 저거 아 씨 꼭 이렇게 지는 거 ㅈ같은데 진짜 싸우고 지는 것도 아니고 임신 한 마리 있어 아 내가 스피드였는데 아 공격해둔 아 진짜 저 ㅅㅊ 나쏘으면 무슨 무슨 할 맞는 ㅈ같은 거 나쏘으면 너무 세네 아... 나 느꼈다 진짜 가로운 간다 가보자 마지막 탈탈 나 바로 뺏으러 갈게요 제발 제발 아 아 시바 아 나 병신들이 너무 많다 진짜 아 왜 무슨 내판돌려 하는데 반이 던지는 새끼야 이 말이지 어떻게 네이로 이건 이거 16기다 시가 아유, 다행히 다행히 어... ㅅㅂ 다가... 피 좀 다할게요, 새끼야! 아... 아... 미친... ㅅㅂ... 어스레이브... 아... 아... ㅅㅂ... 아 문도도 존나 못하는데 이걸 줘야되고 문도 똑같지 못하긴 한데 잘 컸네 아 형 나 전도 5분만에 먹는다 진짜 이거 지금 우리가 안먹으면 다 뺄게요 아 근데 바다 드래곤이네 시발 바람도 아니고 바다네 나 섰에 문도 있는데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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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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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기녀라팬 신발 어, 미친 놈이 너무 좋다 어, 신발 위아리로 못해 제작진 아휴 시발 재밌네 아 역겨워 역겨워 아 진짜 역겼나 역겼나 아우 화나 아우 아 제대로 했으면 진짜 할만했는데 아 내 소리를 다칠거야 아 진짜 아 여러분들 좀 자고 저녁에 일어날게요 여러분들 벌레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 주말에 놀아지 마세요 진짜 리얼이야 아 진짜로 벌레들이 너무 많아 아니 쳐 던지는게 시발 갑이라니까 저러고 시발 저를 좋아할 생각을 하니까 존나 역겨워 아 개 박친데 저러고 재밌어야 할 생각을 하니까 존나 더 역겨운거야 왜 내 판을 했는데 어떻게 두 판을 쳐 던지지? 병실 같은 새끼들 아휴 시발 자 여러분들 저는 자고 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어 어 이거 지금 저희집이 아니기 때문에 방중으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방중으로 하고 제가 일곱시에 핫방이거든요 여러분들 일곱시에 핫방이기 때문에 어 공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지를 올리고 또 어 유튜브 켜놓고 봉준형 오면은 끄고 이거 뭐냐 자기 아이디로 다 시키라고 하면 되지 아 어떻게 해야 되나? 응 유튜브 형 거 틀 거 있어요? 그냥 아무거나 틀는데 형 거 아무거나? 어 아이 좀 잘하네 아이 진짜 어? 저 근본없는 조양판이랑 나는 잘 야 그래도 시즌 초부터 간간히 했었는데 한 5시에 이라고 씻어야겠다 하 하 아 이제 찬방 언제 할 거 뭘 틀어지지? 그거 뭘 아무 것 같은데 아 정답 나전히 시원해 나전히 시원해 열면 뺀다 이거 안 열게 열면 치자 큰일 났어 안 열게 안 열게 자 이제 감각이 또또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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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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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볼게요 여러분들 아 뭐해? 아 뭐해? 오늘 또 이렇게 모신 이유가 성태형이 노방종 하다가 요즘 발기부전에 걸려 아 그래 말도 안내수를 좀 하니까 나 튼실합니다 진짜 노방종이 방송 안무 계속 한다는 뜻 계속 돌아가요 잠만 잘 때만 지금 몇 시간 했지? 나 지금 한 430시간 지금 여태까지 포함한 거 총 노방종 총 노방종? 아 그건 뭐 셀 수 없지 거의 2000시간 노방종 하는 이유가 뭐예요? 그러니까 자려고 하면 별풍선 쏘아주니까 잠이 깨고 가는 건가요? 어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원하는 티어가 있네 이제 저희가 원하는 티어가 있네